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증시폭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외국의 영어 뉴스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고 또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을 듣고요. 그리고 앞부분, 전반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거고 이분은 또 얼마 후에 곧바로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 len역에 대선을 놓고 1천 홀 글을 수 높은 3.5% And an ugly day for wall street. worst we've seen for stocks in years. stock market in a steep nose dove over concern that Corona virus is already cutting into the global economy. The market erasing all of its gains from 2020 among the hardest hit stocks companies dependent on Chinese supply lines and international travel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on concern drugs made in China could come into short supply. 오일 프라이셨이 또는 슬라이딩. 긍정적인 경우도 오일과 가스에 부족하지 못해. 오일은 247개월에 니컬을 한 번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조금 빠르시거나 청취에 익숙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보도의 특징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것에 상당한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보도의 경우에 비동사를 생략하거나 분사구문처럼 써서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보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MBC, Notly News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3대 공중파의 9시 뉴스에 해당하는데요. Last Halt라고 하는 앵커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죠. 뭐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Fears over the coronavirus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Fears over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두려움, 즉 코로나19 공포가 Fears over the coronavirus hitting hard on Wall Street.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Hit hard. 이때도 Fears are hitting hard. 비동사가 생략되었죠. 미국의 증시 월과를 얘기할 때 On Wall Street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On이라고 하는 전체자를 써야 되겠고요. Wall Street 앞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Fears over the coronavirus hitting hard on Wall Street. Hit hard. 우리말로 하면 강하게 강타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직격탄을 날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직격탄을 날리다. 이럴 때 hit hard. 지금처럼 자동사 써도 되겠고요. Hit somebody hard. 이렇게 쓰기도 하죠. 직격탄을 날리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deal a blow to에요. 누구에게 한방 날리는 거죠. Fears over the coronavirus hitting hard on Wall Street. The Dow plunging over a thousand points today. The Dow plunging over a thousand points today.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이라고 하는 Dow Jones 산업 평균 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The Dow plunging over a thousand points today.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가 plunging more than a thousand points today. 라고 되어있어요. More than 대신에 over를 쓴 경우인데요. Dow 지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30개 회사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겨우 30개에요. GE라든가 보잉이라든가 하나하나가 거의 국가적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Plunge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미 떨어진 거기 때문에 The Dow plunged 혹은 The Dow has plunged 이렇게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역시 분사 구분처럼 생생하게 묘사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ver a thousand points today. More than 이란 얘기죠. 보통 우리가 폭락하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Plunge 라는 말과 그리고 Plummet 정말 많이 씁니다. 반면에 폭등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Surge, Soar, 그리고 Skyrocket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Plunge나 Plummet 이 나오면 폭락하다, 급락하다 폭등하다 라고 할 때 Surge, Soar, Skyrocket 이란 말을 쓰는데요. 오늘 미국의 다우전스 산업평균 제수가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More than 3.5% 이때 중요한 거요. 3.5% 이라고 할 때 어라고 하는 부정간사는 앞에 많이 붙어요. More than 3.5% 틀린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발음을 들을 때는 More than 3.5%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3.5% 이상이 빠진 겁니다. The worst day in two years. 2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경험한 날이 되겠고요. As cases surge outside China As cases surge outside China 이때 중요한 것이 역시 Surge가 나왔습니다. 이때 cases는 Cases of infection 감염자 수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 다른 지역에서 급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This is Tom Castello Tom Castello 기자입니다. On Wall Street today On Wall Street today 오늘 미국 증시 즉 월가에서는 말입니다. A sea of red A sea of red This is a sea of red Today was a sea of red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의 바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증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증시는 증권을 판매하고 매매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증권이 뭘까요? 증권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Stocks 주식과 bonds 채권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의미하고 이것을 매매하는 시장을 증시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증시라고 할 때 The Stock Market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질 땐 파란색인데요. 미국은 반대로 올라갈 때가 파란색이고요. 떨어질 때가 빨간색입니다. 오늘 빨간색 천지입니다. 지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국 월가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Dow down more than a thousand points. The Dow down more than a thousand points. 역시 이렇게 썼는데요. The Dow was down. 비동사가 역시 생략된 겁니다. Dow 전수 산업 평균 지수가 천 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요. 3.5% 3.5% 3.5% 3.5% 3.5% 3.5% 3.5% 보도를 인용한 거죠. An ugly day for Wall Street. 오늘 월간은 참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The worst we've seen We have seen here. The worst we've seen for stocks in years. 수년 만에 정말 증시로서는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The stock market in a steep nose dive 중요한 표현인데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The stock market in a steep nose dive The stock market 그 다음에 is나 was가 생략된 거고요. 그죠? In a stiff nose dive nose dive는 동사로 많이 씁니다. 보통 코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빙할 때 곤두박들 치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명사로 썼습니다. In a stiff nose dive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곤두박들 치다 자유낙하하다 추락하다 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보통 경제에서 말이죠. 추락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Be in a free fall 그렇습니다. 자유낙하하다라는 개념으로 쓰거나 Be in a tailspin 이란 말 쓰죠. 헬리콥터를 생각해 보세요. 헬기가 추락할 때 앞부분이 무겁죠? 앞부분부터 곤두박들 치면서 꼬리가 팔랑팔랑 돌아갑니다. 그게 tailspin이에요. 그래서 the market The economy is in a free fall is in a tailspin is in a nose dive 라고 하면 다 곤두박들 치다 혹은 추락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듣죠. Over concern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This is already cutting into the global economy This is already cutting into the global economy Is already cutting into the global economy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요. Cut into는 잘라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잠식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즉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 경제에서 역시 경제입니다만 피해를 입히라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dent라는 말을 많이 써요. Make a dent in 이란 말을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유가 인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 라고 할 때 Higher oil prices made a dent in the nation's export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기 cut into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The market erasing The market erasing All of its gains In 2020 역시 중요한 표현입니다. Erase 이것도 The market has erased 현재 완료용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분사 구문으로 써서 생생하게 묘사한 거죠. Gai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은 걸 얘기합니다. 반대말이 이제 loss가 되겠는데요. 2020년부터 All of its gains from 2020 혹은 In 2020 뭐 같은 개념인데요. 2020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주가가 올랐겠죠. 그 오른 모든 것이 이번에 한 번에 다 날라가게 된 겁니다. 즉 올해 늘어난 시가총액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시 상승세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부 조금 넘게 했는데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Part 2에서 다시 한 번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영어를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가총액을